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호통을 쳐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사에서 고액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깜짝 놀란 그분이 세무사에 들어오셔서 난리도 아닌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한테 줬다가 받았는데 뭔 놈의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고짓을 내보내느냐? 아주 난리를 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증여세법에서 세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세법의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증여세 세금 폭탄 맞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반환에 대해서 증여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신고기한이 언제까지 신고기한이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기한 내 반환,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게 되면 당초 증여나 다시 되돌려받는 증여나 세금을 가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가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고기한이 경과 후에, 다시 말해서 3개월 경과 후에 반환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초 증여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 것은 과세가 되고 아들이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준 것은 과세가 안 됩니다. 한 번은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고기한이 경과 후에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신고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초 증여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 당초 증여도 과세가 되고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환을 되돌려준 재증여도 역시 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실질 이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양도수의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국세청에 근무할 당시에 세무사에 들어오셔서 난리 아닌 난리를 피우셨던 그분처럼 증여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수의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증여의 반환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증여의 반환은 반드시 증여수의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자무사 이본부의 세무사